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 선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은 베들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구유에 경배합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함께 베들렘으로 갑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였던 목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탄생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주님 탄생의 기쁨을 온 천하에 전하도록 합시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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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